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상태가 돼서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상태 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저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예요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울이 마리아여 내 주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원 성가야 내 봉원 성가 성모님한테 봉원하고 그다음에 그 성채 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시프랭크의 빠니스 안젤리쿠스예요 빠니스 안젤리쿠스 피 빠니스 오미놈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요 음이 높아서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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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아예 돈을 줘놓고 태장 성가는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평생 예수님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가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들여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들여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미사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시무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시무님한테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시무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이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질라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아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 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두 시간 세 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신부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 밥을 떠너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곧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곧기를 끊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곧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곧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곧기를 끊으면 내가 마지막 병자 성사를 다녀보면 곧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하면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래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이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고끼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고끼를 그냥 씹는 걸 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 하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래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모스티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티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지 지국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요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때인데 새벽에 막 사하정안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이 그 따뜻하더라고요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암성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통증이 그런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곧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 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날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이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잔반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 했는데 목요일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니가 나머지 다 해라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뜨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좌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 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사랑이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꽂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친한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눈 좀 마주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런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 하면 이놈이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사진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곰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망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스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센시하고 신부님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은 그걸로 끝이라고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 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그런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내 사무실에 지금 걸어나서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 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서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차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완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떠나서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죽고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상태가 돼서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상태 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저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에요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영정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 하면 막 순놈하게 1보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크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 제일 예뻤을 때 찍어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예뻐요.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사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수상한 그녀에서 나무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슬퍼.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 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 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놨는데 나는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날개밑이에요. 나는 그거 입당 성가로 정해놨어요. 주날개밑이에요.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밑이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밑이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게 된다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 성가. 봉헌 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니네는 마리아 교도하고 마리아.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휴 내 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는데 난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산도 옮기리.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원하고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과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울이 마리아여 내 주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과는 내 장례 때 봉원 성과야. 내 봉원 성과. 성모님한테 봉원하고. 그 다음에 성체 성과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서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서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시프랭크의 빠니스 안젤리쿠스에요. 빠니스 안젤리쿠스 비 빠니스 오미놈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요. 음이 높아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과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야 너 나 죽으면 꼭 와서 불러라. 아예 돈을 줘놓고. 퇴장 성과는 내 한 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 평생 예수님이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과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미리 죽을 때 한 뭐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 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어서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소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소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래요. 헌금 몽태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죠. 할머니들이 깜짝 놀래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 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먹으로 가지 배타로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영월에 도와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천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걸 해갖고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천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 매일 그렇게 드려줄 거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해임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놀아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2017년 2017년 이래봤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황금 연휴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휴 황금 연휴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저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받냐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받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뭐야 다시 또 본당심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운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는데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여기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는 분한테 봉헌한대요.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보좌신부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걔네들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만 가느냐 하면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천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요.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 여러분들 가서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0.7년 곱하면 6,7이 40이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 1천만 원 써요. 1년 1천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 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그런데 첫 해는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서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대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복구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그 아름다운 데 가서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의존적이 되어 독립심이 사라진다. 가족 간에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한쪽이 무능력하여 다른 가족에게 그저 의존하고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이다. 가족마저도 이러한데 친구는 어떻겠는가?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가끔 만나는 친구는 무척이나 반갑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무게를 잃고 서로 지치기 마련이다.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은 없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거나 한쪽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친구가 천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이라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오.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술이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축혀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을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 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하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운으로 지켜라.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화창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댐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여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부루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는다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요 권세의 의뢰함은 화가 서로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해야 한다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두운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정도의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의 지나친 술은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살고 벗을 가려 사귀어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자기의 것은 근면과 검소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고 언제나 지난 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허물을 근심하라 만약 나의 이 말에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오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받게 되면 버림받을 때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는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라 목마를 때의 물 한 잔은 꿀과도 같고 취한 후의 술 한 잔은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횡액은 조심하는 진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추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오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지도하는 스승이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고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결코 즐거워하지 마라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는 법이다 그릇을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어서는 절대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물의 모양을 바꾸고 싶거든 그릇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릇은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려 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게 된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 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 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언정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다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다 부기를 보존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오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남과 사귐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아버지의 걱정 없는 마음은 자식의 효도 때문이고 남편의 번뇌 없는 마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은 다술 때문이고 의가 끊어지고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남에게 적게 베풀고서도 많은 것을 바라는 자는 보답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귀하게 됐다고 비천했던 시절을 잊어버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오 도리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오 온화하고 유순한 것은 집안을 정제하는 근본이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려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지러진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지만 꾸짖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정신이 흐른 자가 성내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일어나는 불길을 더하지 말고 오직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자라고 못함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참된 모습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 다 빈 것이 된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구쌤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자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소비를 하게 되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비방을 받게 된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뇌물을 탐하는 마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온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편안하고 한가롭게 산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곧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든다 마음의 기쁜 일이라 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병이 든 뒤에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함이 좋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잊지 않다 때가 되면 마땅히 학문에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그냥 한 일이 없게 된다 심하게 성을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며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새벽녘께 성내는 것을 첫째로 삼가라 일일 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악행은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이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알아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란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얄팍해짐을 경계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경계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은 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에서는 안이 된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성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분당이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질라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줘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까지 달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이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신부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 밥을 떠너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곧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곧기를 끊으면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곧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곧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곧기를 끊으면 내가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 곧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래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이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곧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곧기를 그냥 씹는 걸 까먹고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다음 조치를 뭐냐 하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래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모스티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티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지 지국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 하면 그래요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 하면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때인데 새벽에 막 사하정안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암성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통증이 그런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해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자식인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 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은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인연이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러고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잔반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 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 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제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아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아 눈을 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 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좌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 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근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사랑이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꼬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일 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친한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딱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 하면 이놈은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사진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곤방대를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망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래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스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센시하고 신부님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 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그런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내 사무실에 지금 걸어나서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본당 신부 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서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차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완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떠나서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상태 있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저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에요 여러분들 나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영정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 하면 막 숨로 1보 직전에 엄마 영정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크흑해갖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렇게 하고 저렇게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그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무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그래서 나는 장례 미사 때 난 성가 다 정해놨어요 아예 성가 번호 못 정하게 내가 정해놨는데 나는 처음 성당 나가서 배운 성가가 주날개미 씨에요 나 그거 입당 성가로 정해놨어요 주날개미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바람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씨는 내 영혼 영혼이 살게 되리라 영혼이 살게 된다잖아요 얼마나 좋아 입당 성가 봉헌 성가는 내가 성모님을 참 좋아해 사실 난 중학교 때 성모님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학교만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너네는 마리아 교다고 얼마나 싸움을 걸어오는지 성당 가서 성모님 째려보면서 아휴 내가 저 성모님만 없으면 애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는데 맨날 맨날 이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분이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산도 옮기리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게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신부 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원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선가는 내 장례 때 봉원선가야 봉원선가 성모님한테 봉원하고 그 다음에 그 성체성가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가 커갖고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갖고 신학교 축제 때 독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시프랭크의 빠니스 안젤리쿠스예요 이건데 이건 일반인이 못 불러요 음이 높아갖고 그래서 난 죽을 때 아예 성악가 한 놈을 사놓고 죽을 거야 아예 야 너 나 죽으면 꼭 가서 불러라 아예 돈을 줘놓고 태장성가는 내 한평생을 예수님 안에 내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내 결코 뒤를 바라봄 없이 그분만을 따릅니다 얼마나 좋아 한평생 예수님이 따른다는 거 나는 내 장례 때 이런 성과 울려 퍼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 떠난 이 영혼 보소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뭐 죽으러 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미리 죽을 때 한 뭐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 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돼서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소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소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대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헌금 봉태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라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죠 할머니들이 깜짝 놀래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 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 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 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먹으로 가지 배타로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쪽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다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저기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천만 원은 신부님 미사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걸 해갖고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천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아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놀아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이 끼어갖고 황금 연휴야 2017년 2017년 이래봤자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황금 연휴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지만 계속 황금 연휴잖아 지금 계속 앞으로 50년 동안 황금 연휴 황금 연휴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저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받냐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받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저기 뭐야 다시 또 본당심부로 가갖고 홈배 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운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는데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느님한테 봉헌한대요 저는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신부가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합치면 걔네들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만 가느냐 하면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천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데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서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 여러분들 가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0.7년 곱하면 6,7이 40이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 1천만 원 써요 1년 1천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대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그 아름다운 데 가서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아프리카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의존적이 되어 독립심이 사라진다 가족 간에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한쪽이 무능력하여 다른 가족에게 그저 의존하고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이다 가족마저도 이러한데 친구는 어떻겠는가? 친구를 너무 자주 만나지 마라 가끔 만나는 친구는 무척이나 반갑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무게를 잃고 서로 지치기 마련이다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은 없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거나 한쪽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친구가 천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잔이라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오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술이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여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배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축혀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을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 하려거든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마음으로 경계하고 기운으로 지켜라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화창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댐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여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부루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는다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요 권세의 의뢰함은 화가 서로 따른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해야 한다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다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두운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정도의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의 지나친 술은 경계하며 반드시 이웃을 가려서 살고 벗을 가려 사귀어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참소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고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자기의 것은 금면과 검소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고 언제나 지난 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허물을 근심하라 만약 나의 이 말에 따른다면 나라와 집안을 오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받게 되면 버림받을 때를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을 때는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라 목마를 때의 물 한 잔은 꿀과도 같고 취한 후에 술 한 잔은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한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횡액은 조심하는 집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추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지도하는 스승이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 있으랴?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고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결코 즐거워하지 마라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는 법이다 그릇을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어서는 절대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물의 모양을 바꾸고 싶거든 그릇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릇은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려 한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만족함을 알면 즐거울 것이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게 된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에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 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 하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언정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다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으며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공로가 없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화를 백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의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다 부기를 보존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오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남과 사귐을 온전히 할 것이다 아버지의 걱정 없는 마음은 자식의 효도 때문이고 남편의 번뇌 없는 마음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은 다 술 때문이고 의가 끊어지고 친했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남에게 적게 베풀고서도 많은 것을 바라는 자는 보답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귀하게 됐다고 비천했던 시절을 잊어버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오 도리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다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오 온화하고 유순한 것은 집안을 정제하는 근본이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려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지러진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거든 선한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지만 꾸짖는 자는 입이 뜨겁게 끓는 것과 같다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정신이 흐른 자가 성내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일어나는 불길을 더하지 말고 오직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잘하고 못함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참된 모습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 다 빈 것이 된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작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구셈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라 자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소비를 하게 되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심한 비방을 받게 된다 기뻐함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을 가져오고 뇌물을 탐하는 마음이 심하면 반드시 심한 멸망을 가져온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 또한 선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남에게 악하게 아니하였으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편안하고 한가롭게 산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곧 걱정거리가 생기리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든다 마음의 기쁜 일이라 해서 정도에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병이 든 뒤에야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함이 좋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새벽이 두 번 있지 않다 때가 되면 마땅히 학문에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달려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그냥 한 일이 없게 된다 심하게 성을 내면 기운을 상하게 되며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한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로워지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새벽력에 성내는 것을 첫째로 삼가라 일일 비하지 말고 중심을 가져라 모든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며 모든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악행은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이다 착한 것을 보거든 아직도 부족함을 깨닫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 끓는 물을 만지는 것 같이 알아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란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얄팍해짐을 경계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경계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은 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에서는 안이 된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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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